요마 하하 요마 하하 하트 브레이크 나도 여기서 꿀리지 않아 너희들도 거기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꿀리지 말자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아가리 닥쳐 대 닥쳐 1차에선 무반주 랩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듀서의 냉정한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에게는 쇼미더플레이 목걸이가 주어집니다 1차에선 합격자들은 본인을 합격시킨 프로듀서와 한 크루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럼 쇼미크루부터 첫 번째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마미솔 치타 프로듀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오케이 오케이 정영아! 오! 오! 근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아는 얼굴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온갖 관정들 다 모여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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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리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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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쇼미더플레이의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자이언닛입니다 제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소울과 이 무언가 꿈꾸고 싶은 에너지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 자이언티! 저는 자이언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역시 자이언인 네 바깨 비온다, 주륵주륵이라는 랩을 해 보겠습니다 오! 한편 밖에 내가 우울고 운소나기야 한편 밖에 이거 녹차기인데 녹차기인데 또 시작됐나 아 저요 한 편밖에 내가 몰고 온 소나기에 살해? 놈들... 아니 저 굉장히 시작했다 안 보고 하겠어요 오지마 오지마 지금 지리신 것 같은데? 네? 어? 아닙니다 지금 제 가사랑 똑같다 비가 내리듯이 젖었습니다 땅이 왔어 지금 한 편밖에 내가 몰고 한 편밖에가 뭐야 한 편밖에가 뭐야 땅 산 거 얘기하는 거야? 한 편밖에? 엄마 집중해 주십시오 웃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기 5번 참가자님 웃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편밖에 내가 몰고 온 소나기에 홀딱! 홀딱! 한 편밖에 내가 몰고 온 소나기에 홀딱! 홀딱! 젖은 사내들이 뛰논해 사내! 놈들 꿈... 꿈인지... 꿈인지... 이거 미래야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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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mani 랩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한 분들이 옆에 지켜보고 바로 그냥 날아오거든요 반응이 바로 와요 아, 지렸다. 지렸다. 되게 나무 같았어요. 갈색으로 쫙 이렇게.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랩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래퍼 찾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네? 아, 안 하실 거예요? 기권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세다, 세다. 이제 랩을 시작하지. 원, 투, 쓰리, 투, 원, 고.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랩, 랩. 랩, 랩. 렛츠 기립.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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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랩, 랩. 랩, 랩. 마더, 마더. 하루 종일 더 할 수 있어요.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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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멈춰 줘요.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할까 말까.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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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주의 말이요. 저기요. 여기 오셔서 유산소 운동하시면. 그냥 랩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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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악격이다. 악격이다. 왜 늘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그리 문제야?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너도 틀어? 없으면 다른 걸 틀어. 오아, 오아. 본머리, 원머리 내가 해피할게. 본머리, 원머리는 뭐야. 아임 어보이 유어라 걸, 유어라 걸. 아임 어보이 엄마랑 내 빠가 해피할게. 썸머 파티 에브리 댄스. 썸머 파티 에브리 댄스. 뚜루루빠빠, 뚜루루빠빠 줄게. 내 갤럭시 노트 11. 드리겠습니다. 하트 브레이커 해 주세요. 하트 브레이커. 요마 하하, 요마 하하. 하트 브레이커. 나도 여기서 꿀리지 않아. 너희들도 거기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꿀리지 말자.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아가 아니 닥쳐 개 닥쳐. 아가 아니 닥쳐 개 닥쳐. 아가 아니 닥쳐 개 닥쳐. 뭐야 그게. 뭐야. 그 저는 이 초점 없는 이 눈동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합격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전혀 의외의 목걸이를 줘서 이게 어떤 분위기지? 목걸이가 뭐 여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쇼미더 플레이 시즌 2. 저는 우승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로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시즌 1, 400만 뷰의 사나이! 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주지, 행복 주지, 웃음 주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래퍼 주지, 웃음 주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래퍼 주지 난 종교랑은 상관없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냥 마이 스타일 여기 모여있는 래퍼들 잘 들어 스님들이 쳐주는 목탁 비트에 맞춰 내가 랩이라도 하는 순간 너희들은 뒷목 탁! 자꾸 쓰러지는 건 시가 문제 에헤이! 내가 하는 랩은 요즘 랩 스타일 신 너희들이 하는 랩은 옛날 랩 스타일 구 내가 하면 신, 너희들은 구 신 구! 신 구! 신 구! 신 구? 너희들이 힙합을 알아? 후! 새우 빠가! 블랙스! 너희들이 힙합을 알아? 싸운 거 아니야? 발랐다 잘한다 너무 잘해 저 목탁을 없애야 돼 저 목탁이 힘의 원천이야 파격적인, 충격적인, 새로운 어떤 프레쉬한 랩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두 플렉스 하세요 모두 플렉스 하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합격입니다 와우! 땡큐! 감사합니다 후! 이런 식으로 힙합이 표현이 가능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죠 혹시라도 내 랩을 보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그런 부담감만 있지? 사실상 저는 뭐 그렇게 마미손이 두 명이다 뭐하세요? 누구세요? 저 마미손인데 내가 마미손인데 일단 속상하니까 일단 랩부터 오 뭐야 마미손은 기본적으로 랩이 돼야 되니까 랩부터 진짜같은 거야?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판에 대부분 전부 가짜 진짜 가장한 페이크 사파 진짜 가장한 페이크 사파 여기는 플레이어, 헤이터 구분 없이 그냥 다 헤이터 제 다인은 없고 대부분 전부 다 스파킹 베이터 멋 없지 자부심 없지 실력 없지 문제있어 와 똑같다 똑같다 뭐야 뭐야 이새끼 이거 매드 클라운이네 방금 매드 클라운 랩했어요 방금 매드 클라운 랩했어 누가 마미야? 누가 말도 안 돼 일단 저희는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와 나 XXX 이거 완전히 XX 됐네 누가 진짜로야 야 둘 중에 하나는 발톱 먹어보는데 누가 둘이 합쳐면 되겠네 누가 발톱 먹은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누가 마미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프로듀서님들 혹시 아시겠나요? 이쪽이 진짜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 이쪽이 진짜네! 저도 이쪽이 진짜 같거든요? 진짜 마미션이 이쪽 같아요 과반수! 과반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진짜가 이쪽으로 오시고 가짜 마미션이 여기 좀 서있어 아니요! 제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춤이야? 소년점프 춤이 있거든요? 그걸로 진짜를 가려보죠 정말 놀랍고 해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스윙 스킬이 팔로 코크낭 당드라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소년점, 소년점, 소년점 와다다다다다다다 애초에 제가 이 춤을 만들 때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가라 가짜야 나가라 그래서 마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가짜라는 얘기니까 여기 서 계시겠어요? 반성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이 맞지 아 그치 그치 이게 맞지 그러면 저희 1팀은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게임이 나왔어 오케이 게임이 나왔어 오케이 게임이 나왔어 복면에 네 보풀도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정말 비슷했습니다 보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아도 이거는 깨끗하게 빨아도 보풀은 항상 묻어요 심사 완료 심사 완료 부륜선생들 부륜으로 올라오세요 계속해서 쇼핑크로 부륜으로